이안이 잘 자고 있어 이안아 아빠한테 인사해봐 아빠 안녕 아빠 안녕하세요 진철아 발 봐봐 완전 자기 말이랑 똑같지? 발 봐봐 내 발은 이렇게 안 생겼거든 우리 이안이 손도 보여줘야지 이안아 아빠한테 손 보여주자 아빠한테 손 보여주자 아이구 손도 너무 이쁘다 그치? 벌써 태어날 때 3.08kg였는데 지금은 3.17kg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이 컸어 엄마는 내일 퇴원하는데 우리 이안이는 퇴원도 못하고 빨리 같이 나오자 엄마 사랑해 안녕 우리 퇴원 저건 이제 퇴원로 만낙니다 다시 퇴원